아니, 아까 그 사람들 좀 이상하긴 했었어도 하아파 보이지는 않던데. 아니, 우리도 그냥 도시락 기다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가서 기다리셔도 돼요. 일단 먹을 것보다 챙기죠. 네. 아, 저 먹을 거보다 물을 많이 챙기세요. 아니, 근데 진짜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지? 와... 너 내가 생각한 거보다 올바르게 자랐구나? 아니야, 그런 거. 아니, 이게 뭐가 아니야, 맞구만. 아니, 뭐 최대한 원칙 지키려고 하는 거지, 내가, 어? 한 번 선 넘으면 그때는 완전 선 자체가 움직일 것 같아서. 아, 예. 아, 예, 선생님. 아우, 맑다 맑아가지고 그냥 깨끗해. 일곱 수려야? 둘이 쏟아야겠어. 일곱 수려야. 아, 아, 아! 아, 아... 떨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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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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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